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고 오로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는 순간 그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치우는 풍경입니다 정말 슬픈 코미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태생적으로 이중인격자 같은 정권의 속성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 세력으로 몰았죠 때로는 무슨 적폐 세력처럼 몰아붙이기도 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는데 이 사람들이 집이 여러 채인 것입니다 먼저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보면 집 팔기 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풍경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을 붙잡아야 하는 주무장관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거슬릴 게 없어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국토부 차관 시절부터 집이 세 채입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상농마을 라이프 2단지에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X 단지에 엘스 단지에 59제곱미터 아파트를 또 한 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종시 반곡동 캐슬 앤 파밀리에 디아트 단지에 155제곱미터 아파트 분양권도 갖고 있습니다 이 중 잠실X 59제곱미터는 2008년 입주 당시 실거래가가 5억에서 7억 선이었는데 올 들어 그 2배 수준인 12억에서 13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분당구 정자동 상농마을 라이프 2단지 84제곱미터는 재작년까지 10년간 4억에서 6억 원 선에 머무르다시피 했는데 작년에 가격이 급등해서 10억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세종시의 캐슬앤 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는 분양가에 붙은 프리미엄만 2억에서 4억 원대라고 합니다 최정호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는 작년에 팔았고 지금 잠실 집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 지명자는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177제곱미터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27억 원 선에서 걸어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한강로 3가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고 상가 분양권 오피스텔도 갖고 있습니다 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지명자는 집이 4채입니다 서대문구에 9억 1천만 원짜리 단독주택 종로구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 4억 9천 10만 원짜리 그리고 종로구 오피스텔 작년에 3억 1천 6백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일본 도쿄에도 7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사이에 오갔던 설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김상곤 전 장관은 배치동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그리고 분당에 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가 결국 배치동 아파트를 팔고 말았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은 전국에서 가장 금사라기 요지에다 두세 채씩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재주가 좋은 건지 남모르는 비결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위장전입이다 다운계약서다 논문표절이다 음주운전이다 뭐 이런 결격사유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집팔기 쇼를 하고 있습니다